자 그 다음 분석해볼게요 자 이번에는 사역동사는 아니지 갯동사는 근데 이제 사역에서 같이 배웠죠 목적격보호에 투부정사 나온다 목적어가 목적격보호하게 하다 자 그래서 나는 나의 아들이 콘테스트 대회에 참석하게 할 것입니다 그가 원한다면 요렇게 해석이 되겠죠 자 이번에는 랩메이커의 사역이네 위에다 사역이라고 적어주고 목적어 여기서부터가 목적격보호 자 테이 케어러브는 그냥 수거로 생각해서 여기까지 이렇게 쭉 동사로 잡자 아 2번이죠 이번은 자 이번에는 투부정사가 목적으로 사용된 투부정사가 나온거죠 자 메이크가 사역동사로 사용이 되는거고 투부정사니까 동그라미 쳐줬고 그죠 목적어 여기까지가 목적격보호 여기 스터디는 그 안에서 동사적 역할을 하는거지 요거는 부사니까 그대로 놔두면 되겠어요 그래서 그녀의 아이가 더 열심히 공부하게 만들기 위해서 아 엄마가 컴퓨터 프로그래밍 전공했나보다 자 그 다음 요거는 요렇게 요렇게 전체 수식 해주는거에요 그래서 번식 프로그래밍 도와줄 것입니다 자 헬프 준사역이죠 이렇게 한번씩 표시해주고 자 인데이저 멸종위기에 처한 종들이 여기가 목적어 플로리쉬 여기가 목적격보호 다시 번창하게 여기도 이제 동사적 역할을 해주니까 이렇게 표시하면 되겠다 자 새로운 근무시간 시스템 그 회사에 자 메이드 사역동사고 목적어 여기서부터가 목적격보호 여기 동사 하나밖에 안들어가있고 인더모닝은 전면고 그러니까 그냥 브이 이거는 표시하지 말자 자 그의 아버지가 하게 하지 않았을 때 그가 여기서부터가 목적격보호가 되겠죠 여기도 하나니까 그냥 이렇게 놔둘게요 고우 하나밖에 없잖아 그지 그래서 그는 집 밖으로 밤에 이러면 안돼 큰일납니다 자 여기까지